근로자의 능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성장은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모였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모아서 나누자. 대기업, 사업주 단체, 대학교의 우수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모아 인적자원개발을 함으로써 인력양성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개인의 능력 향상은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은 대기업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눔으로 상생을 더하다. 제국.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